안녕하세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많이 묵상하셨어요? 그럼 한번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아니 아니 그냥 말씀 그대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그렇게 싹 바뀌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토브 밴드에 체험담도 올려주신 분이 있던데요.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육신의 생각 이것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깨니까 마음의 화평이 왔더라. 마음의 아주 놀라운 평화가 임했다. 이런 간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때 영의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묵상 중에 씨와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노마서 31번째 말씀 제목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 늘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맞지 않죠 사람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간단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언제 오셨어요? 1번 처음부터 아유 너무 답이 빨리 나오네 1번 꿈꿀 때 2번 부응회 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만일이라고 돼 있죠 처음에 시작이 만일 그런데 이 만일이라고 하는 에이페르라는 단어는 중간 정도에 있어요 잘 앞에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럼 만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만일이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자는 빼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사도바울이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까 답변을 잘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 오셨냐고 했을 때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함께 했단 말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거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속사정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언젠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쏙 들어오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좀 좋은 편인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그리스도가 재림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아직 없으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과도 같아요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중간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나는 뭐냐고요 나는 뭐예요 육체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고집을 합니다 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몰라요 우리 토부 시작할 때 지금 5년 넘었죠 부천에 처음 할 때 그때 90세 되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따님을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도 전통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걸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꾸준히 나오셨어요 그 후로는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배낭 있죠 뒤에 이렇게 배낭 매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태블릿 PC를 유튜브에 연결해서 말씀을 딱 버튼을 눌러놓고 여기 배낭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청소도 하시면서 듣고 설거지도 하면서 듣고 90세 어르신이 그러셔요 얼마나 그분이 사모하는지 그냥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 그런 거 보면 나이에 많고 적음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92세 되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92세 권사님이신데 92세 권사님이 왜 소리가 안 나나요? 화면에 실시간 나가는 거잖아요 네 뭐가 떴어요? 이건 아니고요 일종의 광고예요 방송 사고 나는 줄 알고 1년 전에 92세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느 분이 라디오를 전해줬대요 토브에서 우리 토브에서 조그만 소형 라디오에다가 메모리해서 들을 수 있게 했죠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겠대요 얼굴도 모른대요 신기하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그걸 듣는데 아주 무릎을 쳤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의문시 됐던 것들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미 뭔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92세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1년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인데 조직신학 철학 조직신학 박사 철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문자라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다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르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 듣는데요 북한도 아니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화가 또 한 번 왔습니다 왔는데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큰 광장에 옷이 있죠 옷 그런데 이 외투 겉옷 겉옷이 쫙 걸려 있는데 아주 그냥 끝이 없을 정도로 보기에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찬 그 겉옷을 옷걸이에 쫙쫙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겉옷을 벗어서 그 옷걸이 하나에다가 걸어놨대요 그런데 이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 옷을 또 찾는데 옷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옷이 자기 옷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 옷 어디 갔냐고 울고 불고 막 울었대요 꿈속에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이 몇 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보이는데 겉옷을 막 찾아서 자기 것을 찾아서 입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겉옷을 찾고 가는데 내 옷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들렸냐면 네 옷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옷이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대요 그래서 깨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생각했는데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깨달음 마지막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죠 그 음성이 의미가 뭘까 생각하니까 아 거기는 겉옷만 있었지 속옷이 없었고 겉옷만 있었지 겉옷은 율법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벗어서 저기다 던져놓고 못 찾은 것이 잘 된 거지 이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제가 잘 깨달은 거 맞아요 이거 물어보려고 맞다고요 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93세에 올해는 그분이 작년 92세였으니까 93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건 여시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도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들이 가진 게 너무 크니까 박사가 두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애국에서 나올 때 금과 은폐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은폐물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금은폐물 가지고 또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그게 진리예요?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병이가 있었죠? 그에게 나에게는 금과 을이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더니요 그분이 아니,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한 방 맞았어요 93세예요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요 말씀도 발음이 또박또박 아주 명확해요 아주 그런 분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자, 구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구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 이 구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하죠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식장 가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믿어요 다 믿잖아요 믿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못 믿었을까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끝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맞으려면 죽은 사람들 시체에 같이 묻었어야 되잖아요 한 무덤에 죽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무덤에 홀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있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그때 그 사실을 너희들 못 믿니? 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사실은 주님은 홀로 무덤에 있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핵심은 뭐냐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모든 사람이잖아요 육신은 죽은 자예요 아까 서두에 노마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은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있어요 그럼 육체는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 죽은 자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안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깨어난 건 아니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잠자고 그래서 이 죽은 육체 안에서 잠자던 그리스도의 영이 눈을 떠서 깨어날 때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못 믿는가 하면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제 이름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는 육체가 죽은 건데 죽은 육체인데 그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원리를 믿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너도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한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장에서 그러면 이제 부활이 뭔지는 확실해졌죠? 내 안에 영이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요 지금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도 원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는 사건이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농아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기는 왔지만 어떤 영은 깨어나서 부활한 것이고 어떤 영은 잠자고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어났다라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이 에게이로가 뭐냐면 깨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나서 눈을 떴다라는 뜻이에요 에게이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예수 육체 육체가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 죽은 자 안에서 눈을 뜨고 살아나셨다 눈을 뜨고 깨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 그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뭐냐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위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다시 살아났다 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번은 살아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한 번은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기 이전에 잠자고 있던 이전에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언제 어디서 살아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화를 누렸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무런 비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잠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자게 되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러죠 잠자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었어요 함께 영화를 누리며 모든 비밀이 없었어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봐야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때 기억나는 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거기 앞에서부터 뭐 기억났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 들어서 아멘 듣죠 그거 기억난 거예요 그게 지금 실상을 알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이거 알았죠? 아멘이죠? 이게 기억났다고요 이게 기억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난 거예요 듣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예수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들도 육체 안에서 영이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느냐 아니 그리스도께서 제림에서 와야 되는 것인데 왜 네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토부에도 과거에 어느 연세드신 본사님이 재림주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재림주 그러다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여기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네 여자가 아니고 근거가 어디냐고 있더니 게시록에 그런 게 있었대요 여자래요 여자 재림주가 여자래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몇 주 오다가 안 맞으니까 부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허망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믿겠다 한 거죠 여기도 못 믿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신념은 굽힐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고 다른 데로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보면 동방번개라고 있죠 동방번개 그 여자분이에요 교주가 그분이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세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신천지보다 더 많아요 동방번개가 동방번개 찾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그런데 어디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건 진짜 가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뭔지 아세요 구원 내 영이 깨어나서 내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나의 참 나는 나의 참 자아 참 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였구나 영이었구나 신이었구나 신 아버지와 하나였구나 이것을 믿는 자아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좀 비밀을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다 잠자요 영이 잠잔다 이거예요 영이 그러면 영이 잠자면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영 입장에서는 꿈을 꾸겠죠 잠자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밤에 꿈꾸죠 그런데 꿈은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무슨 의미를 품고는 있지만 허상입니다 그와 같이 영이 잠자고 있을 때 육으로 활동을 하죠 영 입장에서는 영 입장에서는 현실이 까요 현실이 아닐까요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영 입장에서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부가 결혼한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거 있죠 하나가 되죠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사실은 결혼이라고 했을 때 혼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한 거예요 신부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신부 그렇죠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예요 나 내가 신랑이면서 신부였던 거예요 신랑이면서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혼과 영이 하나예요 한 영이에요 한 영 알고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영이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영 입장에서는 꿈꾼 겁니다 그럼 우리는 환상으로 살아온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환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서 내가 진짜 그 영의 그 실체가 내가 바로 그구나 내가 바로 그구나 이렇게 안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생각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생각과 의식이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에요 그걸 새로운 삶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꿈에서 깨어나면 이전 거죠 꿈꾼 건 이전 것이 되죠 그럼 꿈꾼 거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원수 맺고 꿈꾸면서 어디 다치기도 하고 또 남을 두드러 패기도 하고 자 이랬다고 해요 꿈을 깼어요 근데 꿈 깨고 나서 그 꿈대로 내가 내가 벌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꿈 깨우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래요 현실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건 한바탕 꿈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무엇 때문에 저주와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때문에 상벌은 없다 꿈꾼 거 가지고 상벌을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혼인잔치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남자가 어디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떼어낸 그런 개별적인 영어로서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 혼이에요 혼 그 육체의 생각 혼과 그 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면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그러죠 한 영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혼이라고 혼으로 살았을 때에 그걸 아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내는 누가 남편이었을까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또는 율법이라고도 해요 율법의 남편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 그리고 세상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과부가 되어야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게 되겠죠 신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실상을 알게 됐을 때 영이 눈을 뜨고 다 알게 됐을 때 그때 결혼식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으로서 아버지와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그 구절이죠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데오스예요 호 데오스가 아니고 그냥 데오스라고요 그러니까 데오스 푸누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칭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데오스는 네가 데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데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신이고 네가 신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지니까 네가 신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님자를 붙여야 할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신이잖아 네가 신이라고 하는 영으로 네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요 모든 육체는 그러나 그 영은 일단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잠자고 있을 때 육체의 생각은 자기 안에 영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진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영이 진짜지 육은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실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여기서는 몸을 살린다고 그러죠 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도 살아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9절과 10절은 10절과 11절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9절을 보면 9절에서 보면 9절 중반절 보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영에 거한다 그러니까 육신은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10절은 10절은 9절을 다음으로 9절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실체지 육신이 실체가 아니라는 뜻을 여기서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며마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며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까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믿으면 그건 없는 것이다 이런 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절도 10절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몰라도 몰라도 역시 그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자구는 있지만 영은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육체는 육체는 죄로 말며마 육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 죄로 말며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로 말며마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많이 져서 육체가 죄를 많이 져서 죄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육체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육체죠 보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위로 말며마 살아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 육은 보이기 때문에 죄로 말며마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 가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깨닫게 된 사람이 있죠 쉽게 말해서 눈을 뜬 영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 살아있는 몸으로 그때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의 몸이었다가 영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몸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안 보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봐도 육체대로 판단을 안 하죠 그럼 무엇으로 판단해요? 영으로만 판단하죠 그러니까 육체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육체도 영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육체도 영 안에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가 자기 육체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죠 똑같이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똑같다 이거예요 이 육체는 변함이 없는 거야 내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 몸이 이상하게 다시 부활한 줄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몸은 그런데 그 안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의미를 부각시켜준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영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의 마음으로 산다 영의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자기도 모르게 육의 생각이 떠나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육의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육의 관점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진짜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짜가 내 의지대로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계속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다 너희들이 몰랐던 비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라고 모든 육체가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은 생각했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만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큰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14년 전에 바울이 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이렇게 나다 내가 그랬다라고 왜 안 할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바울 있죠? 껍데기 그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는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뭐예요? 영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알죠 글을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으로 나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해서 육체의 이탈이죠 영이 밖으로 나갔는지 안에서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몸 안에도 있어도 몸 안에 영이 있어도 또는 몸 밖에 있어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게 우리는 이 육체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 육체에 갇혀서 아무 활동도 못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의상 표현은 그렇게 해요 육체 안에 영이 있다라고 표현은 해요 그럼 육체보다 영이 작네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영은 내 육체만 한 게 아니고 집체만 할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체만 하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객체로 물론 아들로 보내기는 했지만 내 몸보다 작아서는 되겠어요 그게 그런 개념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알았죠? 원래 영은 몸보다 크니까 몸 밖에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몸 안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3절을 읽어요 3절 아니 아니 2절을 다시 조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자 그렇게 하고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속 가로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몸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영만 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로 끌려 갔는데 낙원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낙원 그런데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영으로만 그리고 말을 영으로만 해야 되는데 육체의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이 알아듣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일단은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서 본 것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자랑을 하는데 자랑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 보고 온 건 자랑해야지 자랑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랑을 하냐면은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럼 자기를 약하게 얘기했죠 자기를 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부각됐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야 나는 티끌 같은 인생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뭔가 엄청난 것을 일단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영의 세계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다 황홀하다 평안이 넘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어쨌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의식은 보잘것 없어요 사실은 없으므로 역설적으로 천국의 비밀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설명했듯이 바울이 육체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약한 거예요 저도 지금 말로 하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내 스스로 약하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누가 강함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 영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누가 강한 거예요? 그 영이 강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강함이 아니고 영의 강함으로 부각되려면은 나는 그냥 말로 해야 되고 여러분은 말을 듣고 속에서 깨달으면 돼요 깨닫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로밖에는 너희들이 알아먹든지 말든지 나는 말로 할 테니 알아서 해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을 봅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바울이 손짓, 발짓, 말을 다 동원해서 그 엄청난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표현의 부족만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자기는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참대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참대다 참대다 참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나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그만둔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읽는 동안에 그 모든 비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신서를 읽는 그 성도가 그 안에 있는 영이 눈을 뜨게 되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을 봅니다 7절 자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뭔가를 장치를 해놓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자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는데 뭐 주석책을 보면은 이게 뭐 간질병이다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바울이 그런 병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 그까짓 병 좀 있으면 어때요 할 얘기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말을 못하나요 아니 셋째 하늘 갔다 온 이야기를 왜 못하냐고요 질병이 좀 있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가 가시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말씀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육체가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왜 가시냐만 알면 되죠 우리도 육체 있죠 그럼 육체가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은 영은 말할 수 없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로 그걸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하기 어렵다고요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일단 깨어나기 이전에는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났다고 해도 깨어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눈부터 비비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침대에 일어나서 또 한참 있다가 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걸어가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영도 우리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시노릇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가시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며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돼 있죠 사자가 뭐냐면은 엔게일로스예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사탄의 천사냐 그러면 바울 자신이 천사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왔을까요 천사로 온 거예요 천사 우리도 다 천사입니다 천사로 왔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말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반대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 육체는 영과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육체로 말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비유로 써진 거예요 비유 왜 왜 비유냐면은 비유로 안 쓰면 오히려 잘 알 것 같죠 또 오해하는 것 중에 비유로 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게 하려고 한다 기가 열린 사람만 듣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유로 해야만이 알아들어요 비유는 사실의 반대편이죠 반대로 하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비유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으로 해야 진짜를 알아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영에 관한 비밀은 영으로 전달해야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말로 하기 때문에 영에 반대 것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럼 이건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육을 잇고 있는 동안에는 다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천사라고 안 하고 사탄의 뭐라고 했어? 사신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반대 것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울만 그러고 누구만 그러겠어요? 우리들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두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요 비유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그런데 다 비유야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나는 속에서 다 알고 나오는 말이죠 뭔가 알아 속에서는 환히 알아요 알고 나오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 미치는 거지 그러나 그 영, 상대방도 그 영이 깨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세 번 강구했는데 떠나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읽겠지만 네 은혜가 너에게 좋하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뭘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강구했다라는 뜻일까요? 지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육체의 말로는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 말로 하는 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영으로 직접 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 강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색판을 했다는 것인데 왜 세 번일까요? 셋째 하늘과 똑같은 세 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에서 들었다고 그랬죠? 세 번 강구한 것은 나도 셋째 하늘에 가서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들은 말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큰 비밀을 깨닫다 할지라도 말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그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왜? 약할 때 강함 되기 때문에 네가 약하게 해야 듣는 사람 안에서 강한 자가 깨닫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원인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셋째 하늘인가 하면 1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 이거 아세요? 있다라는 거? 몇 차원까지 있을까요? 어쨌든 이 지상에서는 몇 차원까지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는 3차원이에요 3차원 이 지상은 그럼 4차원부터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세계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럼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계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끝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1차원은 뭐냐면 이게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 수직은 뭐냐면 식물, 광물의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은 우위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밖에 몰라 수평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무 심어놓으면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은 몰라요 그런데 2차원은 뭐냐면 수평의 차원이에요 수평 그러니까 동물들이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걸어가잖아요 이게 2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은 뭘까요? 공간을 의미해요 눈으로 보는 공간 사람은 공간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공간을 감지하는 자가 있긴 있죠 새들이 그렇잖아요 공간을 너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새들은 사실은 공간에서 날아다니더라도 그건 수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이상을 몰라요 걔네들은 지구 너머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노케트도 쏘고 화성에 인공위성 인공위성인가? 하여튼 보내잖아요 식물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내죠 그게 사람의 4차원이에요 3차원 4차원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냐 하면 1차원, 2차원이에요 동물 광물, 동물, 식물 1차원, 2차원 둘째 하늘은 사람의 차원 사람의 차원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영적 하늘이죠 영적 차원 영적 하늘 4차원 이상 그러니까 바울은 4차원의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제가 갑자기 미쳤나 봐 이렇게 하죠 그런 얘기 하면 너 어디 갔다 왔니? 갑자기 이상해졌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 세상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원업 공부까지도 하잖아요 요즘은 원업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공부해봐야 그럼 4차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바울은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 그걸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이 맑게 깨어날수록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이 세상이 학교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이 세상이 배워가는 거다 원업 공부도 하고 다 배워야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냐면 학교가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곳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곳 그러니까 바울도 기억난 거죠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 거죠 그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던 것이 기억나요 바울이 뭘 알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45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 기억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빛만 짓지 왜 어둠을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평안만 창조하지 왜 환란까지 창조하셨을까 이왕이면 빛과 평안만 창조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이것은 뭔가 하면 빛은 빛의 아들들을 의미해요 빛의 아들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빛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객체화해서 개배로 하해서 떼어낸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컵 한 방울 컵으로 바닷물 뜨듯이 뜨듯이 그렇게 하나 떴다고요 이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의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들이 빛의 아들들인데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 부분적으로 개별화된 영적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은 뭐예요 어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뭔가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우리도 육체죠 동물도 육체잖아요 이 보이는 육체와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어둠 왜 빛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빛의 반대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은 뭘까요 평안 평안은 그 영의 의식이에요 빛의 아들들 빛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빛의 아들들의 의식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환란은 뭘까요 육체의 의식이에요 육체의 의식 이것이 평안이에요 아니 평안이라네 환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벌써 육체의 의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유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과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창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억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몇 년으로 돌아갈까요 한 200억 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최초에 창세 창세 이전에 주님이 이게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때 생각이 좀 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기로 했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한다니까 서툴러도 대답해요 그게 기억났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제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혼자 독처하기가 신심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체가 없죠 그렇죠 일단 물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불완전을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독처하는 거죠 독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자기 안에 생각만이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이니까 생각이 있었다고요 어떤 생각?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성품이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누가 확증을 해 주지 그런데 확증해 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그 확증도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으면 다른 존재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사랑인데 네가 나를 볼 때 어떠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아니 그런데 자기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가짜를 만들자 환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환상 환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환상은 환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치 환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환상을 지어내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린에 영사기가 쏘죠 빛으로 쏘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영사기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화면에 딱 쏘는 순간에 화면에 뭐가 나왔어요 영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영상은 그런데 영상은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환상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쏘을 거 아닙니까 화면에다 쏘을 거 아니에요 스크린에 그럼 스크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우주 공간이 스크린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스크린인데 스크린에 뭘 쐈어요 환상 그걸 빛으로 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이게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나타났어요 동물도 나타났어요 식물도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환상이라고 그랬죠 환상이라고 우리 육체도 환상 이 세상도 환상 해 달 별도 환상 그냥 스크린에 비친 빛의 반사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본인이 본인은 사랑이고 빛이고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반대편을 사랑의 반대편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환상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편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편은 악한 거죠 악한 것을 반대편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말도 못 들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자신이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사랑이 맞다 이렇게 하려고 악을 지어내놓고 나는 평안인데 현란을 지어내는 거예요 현란을 지어내는 거예요 현란을 지어내서 반대편에 있는 평안이 이게 진짜야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 영의 말로 하면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한가요 근데 실체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체가 따로 있다면 실체가 아닌 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볼 때 능력과 신성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지 그 만물이 왜 생겼는가 이거 모르면 그냥 만물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실체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알았으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 실체로 환상을 보겠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의 세계를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 거야 안 믿어지죠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신나게 논다 그러니까 뭐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나게 노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의롭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결국은 그 경험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뭔가 하면 자기 영을 육체에 부어준 부어준 거예요 개별화해서 아들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아들들이 실체로 이 보이는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살면은 온갖 감정들이 생겨나겠죠 육신 저기 영이 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환상으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 자기 아들들도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고 또 하나로 있어요 항상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느끼는 거 아버지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아들이 슬퍼하면 아버지도 슬픔이 뭔지 느끼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뭐냐면 이거 가짜야 슬퍼하는 아들을 보고 야 이거 가짜라니까 환상이라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잠자고 있는 영에게는 잠자고 있는 영에게는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와 화가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고 있는 동안에 되죠 왜냐하면 꿈 꾼 거잖아요 꿈 꾼 거 우리가 꿈 깨어나면 꿈 기억나요 안 나요 조금 나요 선명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영에게 그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나지 못한 영을 하나님이 회수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육체에 부어진다 겠죠 회수해 가면 잠자고 있었어도 뭔가가 있죠 영이 꿈속에서 있었던 뭔가 기억이 있겠죠 있어요 그게 육을 벗어나자마자 그게 환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그 생각이 그 영의 기록이 될까 안 될까요 꿈꾸고 있었지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게 이와 같아요 금이 있죠 금 금에게 금에 티가 묻죠 티 티끌이 묻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재렛만 하면 티끌이 삽시간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꾸고 간 영은 가서 지옥을 맛본다고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환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몸을 벗어서도 그걸 잠깐 잠깐 찰나겠지만 그걸 경험한다니까요 경험하면 이게 가짜라는 거 그때 알겠죠 그러면 금에게 묻어있는 그 티끌이 탄 거죠 완전히 타서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영만 남겠죠 그러면 또 애기에게 집어넣는다니까요 애기에게 보낸다니까요 그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자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자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걸 이제 얘기를 말을 해버렸으니 왜 기억이 없게 할까요 육체에 오는 순간에 왜 기억이 없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환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나게 놀자라고 했다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면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지요 빨리 그냥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지겨운데 여기서 왜 살아 나 빨리 가고 싶지 그럼 여기 버틸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육체를 벗고 싶다 그러고 베드로로 그러잖아요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 마치 빨리 가고 싶은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그냥 그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살게끔 한계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도 육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가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진실들을 빨리 기억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은 한참 장성해서 깨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12살 때 벌써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그래서 너희도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까지 자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어난 사람들은 목숨을 구차하게 보존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죠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구차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숨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중에 최고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잡히려면 얼마든지 안 잡힐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요 스스로 잡힐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복음 전할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은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라고 그랬죠 무엇만 실체예요 영만 실체라고 그래요 영만 그러니까 영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뺏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진짜로 전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인가는 그럴 때는 강하게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쩔 때는 강하게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랑 노는 줄 알아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먹고 마시고 같이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세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엔 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먼저 들어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왜 환상을 환상으로 못 보는 너희들 여기서 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육체를 벗고 육체 이탈 했는데 거기서 어떤 영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렇게 세상 재미없게 사냐 세상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온몸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긴 있어요 너무 맹신은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신나게 놀러 갔는데 네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독기를 품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죠 결국 죽였죠 죽이고 나니까 미워서 죽이고 나니까 이분이 순수하게 죽거든 그걸 보면서 뭐라고 또 평가를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죽기 전에 좀 그러지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정말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가르치잖아요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죽으면 죽지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저항도 안 하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렇게 되겠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11절 노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제 이 말씀이 좀 길지만 뜻은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육체에서 눈을 뜬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영이 육체 예수의 예수 안에서 눈을 뜬 것 같이 너희들도 육체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잠에서 눈을 뜰 거야 이런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죽은 몸이 너희 몸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죽은 몸을 이제는 죽은 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산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알았잖아요 육체의 실체가 뭔가를 알았죠 환상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알면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알면 의미를 알겠어요 이게? 모르면 다 진짜라고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생각 못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환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환상인지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실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는 실체가 된 거죠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조금씩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굴까요? 이게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할 때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할 때는 역시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면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서 아버지는 창조하시는데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하셨을 때 그때 성령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 그분이 깨닫게 해주니까 눈을 뜬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이거 누구예요? 이것도 성령이죠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영이고 영이야 그냥 영 하나야 아버지도 영 깨닫게 해주는 영도 아버지의 영 나도 영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모든 걸 다 털어도 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아버지의 영 성령 나라고 하는 영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영은 바로 나예요 나 나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깨어나면 몸은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산 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해요? 엉덩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6, 35절을 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범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몸이 부활하면 어떠한 몸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었으니까 우리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이 그걸 영체라고도 하잖아요 영체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 맞다 틀려요 그래서 36절이 나온 거예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다고 그러죠 네 질문이 어리석은 거야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는 육체로 또 부활한다 그 영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씨가 무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한 자들은 씨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육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몸을 씨로 생각한 거라고요 그런데 씨가 그러면 육체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7절이고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이게 여기서 장래의 형체라고 그랬죠 형체가 소음화예요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 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한 자가 이 몸이 죽으면 나중에 다른 몸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몸을 뿌렸다라고 생각을 했지 몸을 씨라고 생각했잖아 그것은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이게 뭔가 하면 진짜 씨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아니면 뭐예요 껍데기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뭐가 씨냐 하면 진짜 씨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주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땅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육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밀이라고 했을 때는 껍데기가 썩지 않은 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닫는 영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영을 의미한다고요 영은 영인데 깨닫지 못하는 영을 뭐라고 했다고요 밀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영이 잠자고 있어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냥 몸을 벗는 그런 영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의 알맹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의 알맹이 이게 뭔가 하면 또 다른 것이 있다 그 씨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맹이다 껍질이 벗겨져서 옷이 벗긴 것과 같은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싹이 날 수 있는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 자각할 줄 아는 씨가 누군가 하면 알맹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씨가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아들들의 영이 이 알맹이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고 밀은 자각하지 못하는 씨 그날 근황 있는 씨 껍질이 그대로 있는 씨 자각할 줄 모르는 씨 이게 씨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씨가 아니고 영이 씨기 때문에 네가 몸이 죽을 때 이걸 심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육을 심었으니까는 나중에 부활해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한 몸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굳이 말하려면 지금 우리 이 상태가 부활한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형체가 다 몸이에요 몸 소마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몸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보이는 만물은 몸이에요 몸 보이는 것은 몸이에요 우리도 육체도 몸이잖아요 이 몸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몸도 있지만 무슨 몸도 있어요 동물의 몸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 다 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영은 각 종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각 종자에게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껍데기가 벗겨진 영은 우리 사람이죠 사람에게 와서 자각하는 우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 영은 그대로 아들들에게 주지만 그렇지 않은 영이 있죠 그렇지 않은 영은 예를 들면 사람에게 준 영이 동물의 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종자로 줬다라는 거예요 각 종자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네서를 사람이 죽어서 좀 징그럽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돼지로 올 수도 있고 닭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자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는 나무 장미꽃은 장미꽃 개나리는 개나리 미나리는 미나리 이렇게 각 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39절 읽습니다 39절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C는 영이에요 C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육체에 주는데 육체에 들어가는 영은 그 육체의 종자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육체로 가는 영이 따로 있고 짐승의 육체로 가는 영이 따로 있고 새의 육체로 가는 영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 종자대로 주신다 그래서 짐승의 육체에게 주시는 영이 따로 있고 사람에게 주는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절만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도 형체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소마예요 몸이에요 몸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몸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속한 몸이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영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해에 들어온 영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사람에게 온 영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시의 그 종, 영의 종은 바뀌지 않는다 자, 결론을 보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일단 잠을 자요 그러나 잠에서 눈을 뜨고 깨어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요 그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영은 있어도 아니죠 그러므로 몸이 실체가 아니라 모든 영이 실체다라는 거죠 그죠? 영이 실체예요 그리고 영이 깨어난 사람의 몸은 그 몸도 살아있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스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영이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사오니 우리 각자의 거하는 영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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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